맛있겠다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킹블랙타이거새우, 블랙타이거새우, 콩새우 먹방 렛츠고! 짜잔! 맛있겠다 계란 팽이버섯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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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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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소스 칠리소스 칠리소스 애파 아.. 애파 아아 ו.... ł 오우 우와, 대박 초콜릿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젤리 양파 바삭소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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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과 대신 고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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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리고... 저는 제 입이 편해요 약간... 저는... 나는... 나는... 양파 참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홍고기름 참기름 참기름 fragmented 고춧가루 마지막! 오늘의 나은 조합! 첫 번째! 매운소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치킨 바삭소스 대박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손에 격렸네 손에 격렸네 손에 격렸네 손에 격렸네 양념을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오,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쌈장 한입 사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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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